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새벽 전에 주님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이죠. 오랜만에 다윗의 시가 나왔습니다.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동안 역사 개시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았다면 오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찬양의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좀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시고 찬송시는 찬송시인데 이 시는 두 개의 이전에 다윗이 불렀던 찬양의 시를 부분 부분을 뽑아와가지고 합쳐서 발췌했다고 그러죠. 합쳐서 합쳐서 만든 시입니다. 그런데 뽑아온 두 시는 비탄시이고 에가시입니다. 어떤 시에서 어떤 부분을 뽑아왔냐면 10편 57편에 6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10편 108편에 1절부터 5절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10편 60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중에 뒷부분이 바로 6절부터 13절 오늘의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는 10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도망 중에 괴롭고 힘들고 쫓기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비탄시인데 그 뒤쪽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시의 부분을 따왔고 그리고 10편 60편은 다윗은 아라마가 싸우고 있고 요압은 애동과 싸우고 있는 절박한 중에 그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 연약하디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라는 내용을 찬양한 시입니다. 민족 애가 중에 뒷부분을 떼와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탄시와 민족 애가인데 뒷부분 찬양하겠다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합쳐놓으니까 찬가가 되는 거예요. 찬가가.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런 거 어떤 배경적인 것을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면 찬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적인 면들은 잠시 잠깐 좀 이따 보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다윗이 이렇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지은 시 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건 너무 기뻤는데 돌아와서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 거예요. 성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도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옛날에 영광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런 삶의 추억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 속에서 괴롭디 괴로운 그러한 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의지적인 선포적 시를 지은 게 다윗이 지었던 것 중에서 찬양의 부분을 따와서 이렇게 편집을 누군가가 했다라고 여기는 게 지금 이 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었던 의지적 찬양 시 중에서 두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다윗의 시로 재구성해서 그것을 찬가로 불렀던 그런 시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같이 스킵을 하고 그렇다면 뭘 찬양했는가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 다윗의 찬양 시를 구성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의 결정이죠. 마음의 결정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이 뭐했으니 정하여 싸우니. 결정이죠. 이건 뭡니까? 의지적 결정이죠. 감정이 좋아서 감정적 결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즐거워서 행복해서 아 주님 노래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상과 환경은 지금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다윗의 시 자체가 비탄시이고요. 끄집어온 그 시 자체가. 그리고 이 시를 편집하고 발췌해서 구성한 지금의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삶의 상황은 다윗의 때보다 더 비극적인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식민지 생활 속에 있었거든요. 이때 페르시아에. 그런 괴로움 속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 마음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로 찬양하기로 주님을 높이기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만물들. 2절이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언제 깨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비파야 수구마 함께 깨서 주님을 노래하자. 일찍이 일어나서 나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자. 굴하지 말자. 상황과 환경에 꺾이지 말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믿음의 백성들이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이 상황과 여건에 꺾이지 말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 재앙으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다시 일어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우리가 새벽을 노래하자.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될 그런 내용을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어떠한 작자 미상에.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만들어낸 그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다윗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윗의 시를 가지고 이런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마음이죠. 예. 그래서 3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뭐하리니? 찬양하겠다. 찬양하겠다. 예. 뭘 찬양합니까?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 아이다. 아멘이죠. 예. 주의 인자심 해세드. 예. 인해가 크신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 5절.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네.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들림받기를 원하는 찬양의 놀라운 은혜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내용들은 약간 좀 달라지죠. 지금은 개인적인 의지적인 결단이었다면 6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민족 자체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지금 어딘가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셔서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7절. 하나님이 그 성수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곳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스라엘의 여러 곳인데 타 민족이 점령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8절. 길러하시 내 것이오.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스라엘의 여러 곳들을 그런 곳들을 지금 지역과 지방들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9절. 모합은 내 목욕통이다. 모합 또한 점령하겠다. 그래서 목욕탕 삼겠다. 에드메는 내 신발을 벗어. 타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타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적 주님의 선포를 노래하는 겁니다. 블레셋.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죠. 블레셋. 우리로 말하면 옆에 있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로부터 내가 북한을 목욕통이다. 일본이 내 신발 벗을 것이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중국을 점령하고 만주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런 소리들 아닙니까? 이게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으로 인도하여드려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돔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서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를 도와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많고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다 헛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13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결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계속되는 식미지 통치 속에 우리가 있사오나.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의적 표현이 이 다윗의 시편을 끌어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한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상황과 환경은 찬양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코로나 재앙과 이런 경제적 한파와 여러 나라의 국제정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국 이겨내리라는 찬양의 의지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업장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런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나 주님 제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주님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푸른풀밤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온 땅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찬양의 결단을 하는 그런 결정적 의지적 시가 되겠고 이 시는 곧 우리의 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걸 결단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면 좋겠죠. 첫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침체되고 이렇게 뭔가 연약해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들을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막 섞여버리면서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고 그냥 사람이 침체에 빠지고 의지적으로 약해지고 뭔가 나약해지면 영적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의지적 결정이죠. 내가 새벽에 주님 찬양하겠다. 내가 새벽에 주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어떤 여러 가지 처지들 그걸 극복하고 내 감정조차 극복하고 내 의지조차, 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조차 극복하고 하나님 먼저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죠. 이건 다른 거로 삶의 방향에 대한 결정인 거예요. 내 마음의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과 공간과 에너지와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력과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 쓰였다면 내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먼저 이 시간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서겠습니다. 라는 의지적 결단이에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순절 21일째 되는 오늘인데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러나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눌리고 침체되고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겨울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의지 뭔가 흘러가고 타협하고 내 마음 속에서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그리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그리고 뭐라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코란대와 하나님 앞에서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흘러가도록 연약해지도록 냅두지 말고 내 마음과 상황과 의지와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이 사순절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때는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게 영상입니다. 영상, 인터넷, 스마트폰 여기에 마음이 많이 뺏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그런데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침에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저녁에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점심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금식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하루에 10장, 20장 읽겠습니다. 금식하면 그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결정. 이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새벽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몇 명인데요? 그런데 동시 접속수가 몇 명인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흘러가게 돼 있고 환경에 타협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일으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 번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겠어요. 만민 중에서 사람들이 어찌하건 문나라 중에서 나라들이 어떠하건 주의 상황이 어떠하건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찬양할 기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우선권을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누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묻어서 거기에 편승돼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처지고 슬퍼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고 그러면 그게 좋을까? 그렇지만 제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상황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상황을 극복해서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지혜와 능력과 이길 힘과 방법과 노하우와 나에게 침체된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의지와 에너지와 행복감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안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 의지적 마인드 컨트롤, 이 마음을 기술적으로 잡는 이런 인간적 에너지와 노력과 그런 것하고 완전히 믿음이 다른 영역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마인드 컨트롤은 내가 알거든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걸. 여기서는 영원한 에너지가 안 나와요. 절대로. 자기 합리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악순환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자기 교만이 나오든 이렇게 돼서 되면 안 되면 자기 열등감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이 나오든 열등감이 나오든.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지금 상황과 환경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상황과 환경 너머에 지금도 빛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그게 실제적인 에너지가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을 깨우고 이게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세포들에게. 실제로 진짜로 우리가 계곡에 가면 시원하고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다가도 맑은 물과 푸른 풀밭에 탁 하면 마음이 시원하게 되듯이 그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 주는 살아있는 영이 주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주께서 주시는 에너지. 이 DNA와 세포와 모든 오장육구, 사지백차, 관절굴수가 그분을 바라볼 때 원초적, 태초부터 주시는 그 에네르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마인드 콘트롤하고 믿음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겐 이 힘을 주시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고 이 상황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사. 우리에게 그 다음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요. 안 될 게 되고요. 어려운 게 지나가고 이것도 속히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다 고난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를 12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댐이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댐이니다. 주님이 대적을 치시고 우리를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입니다. 대적을 밟고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하여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가고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고 대한민국은 강성하여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 기대와 소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새가족들의 마음속에도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민족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시고 굳게 붙들어주시고 이것을 넉넉하게 이 코로나 재앙 이 경제적 한파를 우리가 대한민국 일시 단결해서 일때나 초당적으로 합력하는 거예요. 일때는 정부를 힘껏 밀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국난을 이길 때는. 그래서 합력해서 힘을 내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라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위정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국난을 잘 극복할 지혜를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때의 서울제일계는 마중물교회가 되어서 이 모든 은혜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교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요 한번 부르셨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셨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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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